오로지 더럽히는 것만이 목표인 더티빌런과 인공지능 청소로봇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로봇 청소비라고 진짜 로봇이랑 싸움을 붙여버린 LG의 클라스! 아, 기대돼요! 대결에 앞서 구조 파악을 위해 이곳저곳 살펴보는 R라인!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죠! 놓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순간 더스트레인저 출발합니다! 하이엘지, 청소 시작! 사람 말을 듣나요? 말에도 꿈직이나요? 야, 이게 현실입니까? 네, 시작부터 정말 레전드 각인데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죠? 아, 더스트레인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지는 사방팔방 뿜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R라인이 아니죠? 야, 저 흡입력 보세요!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와, 어마어마합니다! 아, 갑자기 카페카 구석에 집중공격한 러스라인저? 아, 저긴 청소가 힘든데요? 힘들면 힘을 내야죠! 먼지가 많은 카페카 구석은 알아서 또 강력하게 흡입하고 있습니다! 다 빨아들입니다!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양한 공격을 완벽히 대응하는 R라인! 아, 힘 빠졌어요! 쓰러졌어요! 지쳤습니다! 끝났어요! 아, 광탈! 자, 두번째 라운드 상대는 클래쉬 워리어! 생긴 것 좀 보세요! 아, 문제는 굉장히 많이 일으키게 생겼는데요? 인성 문제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각오를 흐트러뜨리며 R라인의 동선을 방해하고 있어요! 어우, 보기만 해도 짜증나요! 하지만 침착하게 접근한 R라인! 이야, R라인! 문턱 넘어가는 거 보세요! 스무스하죠? 의자 사이사이까지 절묘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R라인, 여유가 있어요! 어, 저긴 금지구역인데요? 하면 안 되죠? 클래쉬 워리어 위험해요! 아, 빠닭!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고칠 줄 알았어요! 하지만 R라인은 피해가 나요! 굉장히 똑똑하죠? R고 피해서 R라인인가요? 잠시 상황 확인을 위해 스태프들이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청소 중입니다! 이동해 주세요! 어! 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 R라인! 저세상 텐션이에요! 네, 클래쉬 워리어는 저세상으로 갔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예요!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 공중에서... 아니, 그럼 먼지가 아니라 얼룩인데요? 한 번 치워봐라! 제거해봐라! 아, R라인 포기합니까? 아니네요! 흡입 청소에 이어 물걸레 청소로 M9이 추격했어요! 저 기본기 보세요! 2.0kg 하중을 물걸레 전달해 묵직하고 강력하게 닦아냅니다! 아, 그러자... 저구도로 난사하는 상대 로봇! 닿기 힘든 소파 밑까지 더럽히고 있어요! 이건 어쩌죠? 어쩌긴요! 소파 밑으로 들어가면 되죠? 오! 나이스 바디! 무재비한 공격도 오염물을 수배하는 스테인메이커! 하지만 M9! 수분량을 끝까지 유지해 물이 마르지 않고 여유있게 청소를 바칩니다! 자, 이제 판정만 남았는데요? 아, 뭐죠? 또 다른 빌런인가요? 개중에게 비글! 강아지 등장! 하지만 M9은 이런 상황에서도 강아지! 잘 보이지 않는 발자국까지 깨끗하게 치우면서 조용히 자리로 돌아갑니다! 비글 이겼으면 된 거예요! 탁월한 인공지능으로 청소 능력부터 위기관리까지 보여준 코드제로 R9과 M9! 이 정도 능력이니까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인공지능 청소 로봇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차원이 다른 인공지능 청소 로봇 LG 코드제로 어? 안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진을 찍어서 알려주거든요! 이걸 찍어요 사진을! 게다가 실시간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야... 끝이 없네요!